오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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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일과는 각자의 항암으로 공찬을 열어가고 아니 뭐 난 뭐 들리잖아 손이 안 눈물 뭐였어 120 여긴 빠지나가는 사람 또 빠지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 수준을 계속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용봉을 할지 더 신나게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아니야? 빗덩이네 이거 또 어떻게 참여 너 밑에 구도우 향한거 밑에 눌리면 된다 아이가 이거 구도우 아니 근데 요건 인기인데 아니요 아니요 구도우 그러면 노래로 오잖아 근데? 응 요거 눌리면 된다 이거 그럼 나 요거 매번 요거만 눌린다 이거 그래 그거 눌리면 돼 그게 좋아요 야 8 8 8 5 4 고춧가루 야 진짜 저 저번주에 캄차카가 39도 내렸다 그러는데 20일날 캄차카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30도 못 들면 아니겠노 저번주에는 39도까지 되어있지 그런데도 걔들은 밖에서 잔다대 그 지역에 그 거기 내가 있겠지 적응이 되어있어야 그니까 여전히 너무 안됐더라 그리고 사람도 적응이 되어있잖아 내가 이런 상황이면 지금 불어낼 상황이 내가 먹기 시작하기로 너무 많이 안좋아 나는 나 혼자야 팀장님은 나 혼자야 나 혼자야 나 혼자야 나 혼자야 그 때문에 저 사기 너무 많이 안좋아 그 부분이면 좋은데 그게 내려놓았던 모양이지 어, 둘째 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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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빡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은 밥을 먹으러 간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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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러시아 음식은 맛있는데 뭘 알아야, 쉽지 하가지고 러시아 애들하고 같이 안가면 헬멧김치 저는 다시 먹어야겠다 아이고 인자 들어갔나? 응 또 먹어야겠다 이거 새우 먹을면서 죽어라 그래서 역시 척하는 거 하려고 하려고 얘기했는데요 그나마 저는 제어가 했다고 내가 척하기 싫어 내가 그러니까 척하기 싫어 제어가 왜 척해? 나 본 게 좋은가요? 아닌가 좋은 건 아니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안을 사자 이걸 이러고 안을 까먹어 씻소 씻소 아이가 일본 깻잎 말하는거 아이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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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찾아보자 일본 일본 아이스 아이스 아니 근데 아니 일부러 뭐해 나도 그게 싫은데 왜 내 마음이 그렇게 가지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내가 그렇게 하는데 아 나도 왜 안돼 근데 이런 느낌 되게 잘할거에요 아니 근데 제주도인들이 내가 전해안은 제주도인들이 다 뭐 상황에 들어간 뭐 근데 제주도인들이 제주도인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화났을 때 제주도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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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생각해요 아 시소 시소 이거 말 말해 예 그거는 정말 왜냐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기 이런게 안 맞는데 막 막 스피터 하잖아요 단일 것처럼 말게 하는데 그 상품은 그게 그거는 그거하고 있는데 또 뭐 내가 왜 그런지 하니 저도 어떻게 얘기하니까 왜 그릇가 하니 똑같아요 왜 또 하면서 이런거 하고 이런거 할 수 없어 이거랑 비슷하다 진짜 비싸거든요 제 친구들도 저도 그랬어요 우리 형님이 딱 수험을 쳤는데 콜라에 많아서 진짜 제 세이기였던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고춧가루 야, 그것도 어쩌면 취미가 없으면 하기 힘들겠다 아 그럼 여기 메모리는 얼마큼 대로 메모리는 SC카드 메모리가 얼마나 되는거냐 딱 틀리지 요 옆에 꼽으면 되거든 하니깐 메모리 양이 많은걸 꼽으면 근데 밧데리가 오래 안가 2시간 한 30분 밖에 안간다고 되는데 그거보다 더 안가는거 같아 자 그러면 찍고는 메모리 내장대가 있을까 아이가 찍고는 다른 데로 옮겨놓나 컴퓨터로 옮겨야지 요거는 얼마씩 아는데 요거? 응 셋으로 45만 5천원 카메라만 45만 5천원 메모리 카드는 한 몇만원 한다 네 저는 이제 그 아버지 사람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이래저래 영향을 잘 맞아서 이제 이렇게 같아서 밥을 해놔서 잘 잘 맞았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니 다시 키에서 좀 진단을 하고 그러면 컴퓨터에 좀 어떻게 보면 네 내가 안가진걸 같이 타려고 물어봐 그럼 정말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고춧가루 비싼게 기절이 되면 갑자기 짚어버리면 바로 바로 다음인은 너무 화났ственно 아 진짜 이런데 진짜 이런데 진짜 이런데 그런것처럼 그건 진짜 자기가 속 scratching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고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괜찮아요 한개에 가면 남의 한개에 있잖아 나는 나 혼자 할게 나는 나 혼자 할게 하하하하하 아멘 존나 먹으라 난 다른 햄을 다 먹는데 이러면 그러고 찍고 난 뒤에 편집하러 가요 그럼 올린게 편집해가지고 몇 번이라고 이야기 난 진짜 싫어 난 회사 보면 나를 좀 더 싫어 이특이도 싫어하고 난 나를 다 싫어 근데 저는 정상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거 아 정상무가 아 근데 손이 아닌거 손 아닌데 엄청 요즘에 내가 아까 그 정지 왜 왜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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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가 한 번에 가서 얘기하는 걸 했을때는 촬영을 했거든요 참복 조림이네?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끓여서 참복이 참복 있다 고춧가루 2부에서 아내받고 있는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다 알면, 한 명씩 택배사 해. 전담을 해, 한 명씩. 근데 자리들이, 누가 문제라고요? 누가 문제라고요? 네. 주영은 인텍스로는 남, 정원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정신들이면 너무 두께라고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현상으로, 세기한거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일이 있는데, 이걸 하기 방망한거에요. 여러분, 뱉으면, 하기 방망한거에요. 자기도 두려워해요. 하나는 두려워해요. 빨리 쭉 해야되는데, 안되는거에요. 자기도 수조해야되요. 근데, 저희 한국인장에서는, 세클랑, 이성호가 있는데, 그걸 자기를, 사이 다 못하시기 때문에. 여기, 주방장도, 일본에서, 뿌리 빼앗아 가버리기. 이만. 주여? 음, 나름대로 공부를 했겠지. 그래서, 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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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많았는데, 어, 소음이 별로 없네? 어후, 경기가 안좋았다. 그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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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귀대가 있고 그게 이미 그러니까 오른되데 근데 왜 귀대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야 그러면은 아니 제가 해 주시 없으면 그렇겠지? 근데 나는 내가 심리 기본적으로 우와 광주라까지 멋지다 그래 저 중국 애들 문화박실문간 너무 맛있어 다행히 알매뉴 왜 그러는가 여기는 배선이 있지만은 배 아닌 것도 있잖아 응 그리고 그리고 중국 애들은 직원 애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가는 애들은 보여주기 식으로 사자고 뭐 호텔은 한 데 자더라 뭐 뭐 관광으로 놓으면 행사를 통하면 전부다 다 뭐 사자고 사자고 모셔도 못해서 이렇게 패키지도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직원 애들이 먹는거 잠자는거는 어디 자든지 간에 관계 안한단 말이야 그 돈을 아껴 다행히 직원 애들끼리 아주 먹는거에 대한거는 돈을 안할게 25만원 이 정도 해가지고 5만원에 약치면 정보해야되고 무량가 아닌거 같은데 5만원 rol 5만원 5만원 하길래 5만원 잘 워 4 5 중국 애들이 요 사이트를 볼나그래 하면 5 자 우 유튜브 가ft 그걸 알기만 있으면 되죠 그걸 알기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찍은 동영상을 갔다가 내일은 내가 예를 들면 본다 그러면 그걸 갔다가 공유하는 라인으로 해가지고 편해질 수가 있나? 그건 있는데 웅스타 페이스북 이런데로 공유하고 있다 네가 쭉 쓰는 메신저가 뭔데? 중국 외신 응? 중국 외신 쓰지 위채 그건 그거 아니다 카톡 같은 거잖아 맞대? 그러지 그거는 동영상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응? 응 니 카톡으로 올려야 돼 동영상 다운 받는 법이 있거든 그래 보려면은 너 거기에 등록이 안 되잖아 응? 너 회원으로 등록이 안 되잖아 응 아니 니가 응 동영상을 다운 받아가지고 응 니 니 폰으로 해가지고 니 사는데 올리면 된다고 응 응 내가 이거 내가 내가 진짜 진짜 다 내 마음을 응 응 응 너무 많이 묻는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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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였어 응 응 응